마이크야, 잘 알았다냐. 아이고, 나이 마이크야. 마이크야, 나이크야. 나이크야, 나이크야. 봉고. 앉아, 앉아. 앉아라. 가, 라면 안다. 때리는 게 아니고, 겁만 주는 거.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. 재밌 Regard. 재밌는데요, 단독. 마지막 한 비싼 언덕도.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. 한 8개월 전후 젊은 성장 시기에는 좀 그 에너지들이 넘치기 때문에 공부야 이루와 신났네요 잊지 못한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고 부술돌이 뭐야 어잉아 이제 말 잘 들어 어